HL만도가 아마존 웹서비스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겨서에서 열린 CS2024에서 양사의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HL만도는 이날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마이코사를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HL만도는 아마존 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해 운전 중 고장 예방, 도로 상태 탐지 등 다양한 마이코사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성현 HL만도 부회장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